바다에 사는 단세포 생물인 와편모류의 신종 2종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마산만과 진해만에서 신종 와편모류 2종을 발견해 국제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2종은 스크립시엘라 마사넨시스와 자이로디니움 진해앤스라는 학명이 붙여졌습니다. 와편모류는 사람의 약 100배에 달하는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데 오메가3와 천연색소 등 기능성 물질을 지녀 앞으로 바이오 소재료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